영어처의 성장 들어갔습니다. 11번의 홍정석 선수 달려갔는데요. 넘어갔습니다. tez 육류가 슛 들어갔습니다. 자 깔끔하게 1대1 선수 왼쪽으로 왔구요. 왼발 슛! 그리고 왼발, 오른발 슛! 들어갔습니다. 이건 작품인데요. 왼발, 들어갔습니다. 오른발 슛! 심지에 달리고 있습니다. 따라간대요. 골팔 슛! 골팔 슛! 골팔 슛! 골팔 슛! 멜졌습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골팔 슛! 골팔 슛! 1 골팔 슛! 감사합니다.